슈팅 스탁 1부 쇼미더 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 스탁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쇼미더 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스탁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여러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복합적인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미국 실업률 청구 건수가 증가를 했고요. 실버게이트 은행 청산과 SVB 파이낸셜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악재까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철저히 개별 이슈 장세가 나타났고요. 테마로는 어제 나왔던 양자암호 테마 정도만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지수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갭으로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400선이 이탈됐습니다. 장중 2,383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저점 대비로는 올려 세우면서 어제 대비해서 1% 넘게 빠지면서 2,394.59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만이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오늘 개인은 육가 증권 시장에서 5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수를 보였던 기관이 오늘 순 매도를 보였고 다만 연기금 쪽에서는 1천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낙폭 깊게 출발을 했습니다. 800선 깨지며 796선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후 2시 30분경에 3% 가까이 밀리면서 785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전 거래에 대비해서 2.55% 내린 788.60포인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번 주 내내 같은 수급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5거래일제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5거래일제에 이번 주 내내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올해 시각으로는 오늘 밤입니다. 미국의 2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긴축의 무게를 두는 경계감 쪽에서 원달러 환율 사거래일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329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종가는 어제보다 2원 상승한 1,324원 20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송가람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이런 시장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미코바이오매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코바이오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섹터를 이야기할 때 최근 얼마나 가지 않았느냐 이 점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가 전기차 그리고 AI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강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 않았던 섹터가 어느 섹터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여기에서 제약주, 바이오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미코바이오매드 같은 경우에 바로 상한가로 진입하면서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한가가 나온 것은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코바이오매드 같은 경우에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 사우디 국영기업의 투자 추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미코바이오매드 같은 경우에는 체외 진단 키트 그리고 진단 시스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이전에 부각을 받았던 회사인데요. 체외 진단 관련해서는 2019년도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 두창 등 여기에 15종 이상의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유선자 검사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전에 일슈가 있었던 원숭이 두창 그리고 바이오주, 제약주들이 이전에 강했던 이유가 바로 코로나19의 창궐 이후에 제약주 전체가 흐름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신속 진단 시스템, 이 허가가 나오면서 미코바이오매드도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인증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제약주, 바이오주들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올라가지 않은 섹터 흐름 속에서 개별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코바이오매드의 투자 소식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섹터 속에서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온 종목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주들의 흐름이 지속이 되겠지만 이 섹터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우상향으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도 있는 위치에 왔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가져가신다면 시장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미코바이오매드였습니다. 어제 사우디 국영기업 투자 소식의 시가부터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고가, 종가 모두 상한가로 끝을 냈습니다. 실시간 유전자 검사 특허 기업인데요. 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렇게 강한 흐름의 종목이 나온 점, 향후 바이오가 우상향으로 시장 주도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장 중에도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보다 테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테마인가요? 로봇 관련한 테마고요. 인공지능 쪽. 그래서 일단 종목명은 마인드랩입니다. 일단은 마인드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채 GPT 광풍에 따라서 1월, 2월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AI 서비스 제작 플랫폼 마음 2.0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로서 1월, 2월까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관련 섹터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들 사실 성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력 그리고 매출을 캡파에 따라서 사실은 주가가 움직이는 게 맞는데요. 사실 1월, 2월, 그리고 이번 달까지도 흐름은 매출을 넘어선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주금률이 동결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장 섹터들, 우리 전통적인 성장 섹터들, 바이오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꿈을 먹고 자라는 성장주들은 이렇게 우리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공략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이 열어두고 우리가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전체적으로 약해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 쪽에 대한 수급은 약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개별주들에 대한 흐름이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마인즈랩,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의 차트고 셀버스 AID 오늘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최근에 관련주들이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움직임이 그리고 자금에 대한 오고 가고가 굉장히 세다. 그래서 만약에 3월에 개별주에 대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1월, 2월에 강세였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주가에 대한 연속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이런 테마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을 하시면 그래도 시장 하락기일 때 그래도 원활하게 짧게 짧게라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좀 싶고요. 마인즈랩은 그렇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한다고 하면 조금은 그래도 스윙주 관점에서 공략을 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장에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월요일장에 지수가 다시 한번 밀려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가는 떨어져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게 된다면 그 시간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매물이 나오는 그리고 매물이 나오는 시간대 9시부터 9시 반 정도의 시간대는 조금 제외를 하시고 10시 이후부터 단기 저점을 공략을 하시면 마인즈랩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인즈랩 단기 저점을 공략해보자 말해주셨습니다. AI 관련 테마 설명 드려봤는데요. 채 GPT 강세로 1월 시작을 주도를 했습니다. 4월 AI 서비스 마음 AI 2.0도 공개 예정인데요. 다만 현재는 좀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 말해주셨고요. 미국 경제 지표들, 오늘 고용 지표와 다음 주 물가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죠. 이렇게 성장 섹터들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염두에 보시고 주가 연속성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테마에 접근할 때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자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창용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그란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오리넷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양자 업무 주들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든 장소였죠? 네, 테마가 돌았죠. 테마가 굉장히, 오늘 시장이 1%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로, 개발학 이후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 할 것 없이 오후장에 중국 증시가 다시 개장하는 흐름 속에서도 다시 크게 올라오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했던 종목분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보아권을 유지하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섹터들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연장성상에서 우리가 양자 업무 관련주들은 지금 상황에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제 오늘 상승 이후에 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충분히 지금 보안주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좀 더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채치 PT 관련해서 이런 AI 주들이 잠시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이런 제2의 채치 PT를 통해서 양자 기술이 부각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양자 기술에 대한 보안 기술 외에도 전통적인 보안주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죠. 이런 보안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직접 AI에 관련된 회사들이 3배, 4배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여기에 클라우드즈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기에 꼭 필요한 보안주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양자 암호 관련된 보안주들 그리고 기존의 알소프트라든지 안렙 이런 전통적인 보안주들의 흐름도 지금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자 암호주들, 보안주들 지금 재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좀 더 체크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장에서 강세가 나왔던 양자 암호 테마 중 우리넷을 들어봤습니다. 보안주의 흐름을 본다면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말해주시면서 양자 암호 관련 보안주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네요. 다음으로는 이창현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국민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6만에 깨졌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삼성전자 명실상부 국내 1위, 시가총회 1위의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일 시장 하락 여파, 그리고 최근에 2월 달에 주가, 지수하락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좀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얘기는 참 많았지만 돌파는 못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버티시면 되실 것 같고요. 2월 달 이 삼성전자가 리바운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산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메모리 쪽이겠죠. 메모리 쪽 부분이 작년에 10월 달에 수요도 감소를 하고요. 메모리 가격이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재고 자산이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이 거의 50조 가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엄청난 재고 자산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가 이 재고 자산을 얼만큼 줄이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사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PC랑 핸드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지 이 부분이 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사실 이 전체적인 흐름은 경기 둔화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 둔화는 사실 길게 보자면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쯤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발발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의 여파로 인해서 어디까지 경기가 또 회복이 될지 그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디까지 또 회복이 될지 이 부분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특이점을 또 말씀 좀 드리면요. 사실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돈을 좀 빌렸습니다. 돈을 삼성디스플레이 쪽으로 빌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외 법인 쪽 삼성전자 해외 법인 쪽에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국 법인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좀 돈을 좀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돈을 빌렸지만 사실 사업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안 되겠지만 투자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는 반도체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려고 하면 1분기까지는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을 기다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회복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하반기 정도, 가을 정도께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8만 원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삼성전자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주의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트만 좀 잠깐 보더라도요. 코스피 차트로 거의 동행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와 동행을 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삼성전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되면 삼성전자도 쭉쭉 반등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는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 4분기 실적이 사실 많이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50% 정도 하락을 했지만 그건 삼성전자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권에서 매수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 1위 대장주 오늘 6만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에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메모리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한다 말해주셨고요. 재고를 얼마나 줄이고 또 수요는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관건이다 말해주셨습니다. 또 이 반도체 사이클을 기다리며 회복 타이밍을 노려볼 때 그 시점을 가을로 언급해 주시면서 고가에 물려계신 분들도 좀 하반기까지 편안하게 기다려보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창영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영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만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창영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시장이 좀 어렵죠.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좀 헤쳐나가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그리고 마인즈랩을 말씀을 드릴 때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방법을 그리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도전 상한가 종목과 더불어서 그것을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3월달 시장을 헤쳐나가는 방법 그리고 4월달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적 시즌이죠. 곧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종목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돌파구의 전략 또 넘어서 4월까지도 대비해보는 시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근환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3월 2일에 매수했던 유아가구 관련주 신규 상장 꿈비입니다. 화요일에 출연하셔서 이런 분할 수익으로 실현 후에 잔량으로 대응 의견 주셨는데요. 수요일 날 장중이 26% 급등을 했고요. 이후 어제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초고가 수행이 57% 달성을 했는데 꿈비 더 가져와야 될 거 아니면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 꿈비가 저출산 대장주로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속에서 이런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부 정책으로 한 번 선정이 되게 된다면 꾸준히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2일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30%, 40% 이렇게 큰 흐름이 나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남은 물량은 어느 정도 소폭, 축소한 이후에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테마가 지금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윤 정부에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챙기고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출산율 저하 같은 경우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이 저하된다면 이런 출산 관련된 회사들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을 이유가 있겠느냐 오히려 매출이 줄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출산율이 줄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녀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한 아이에게 더 많은 투자라는 거죠. 아이가 우리가 예전 같은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3명, 4명 기르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1명, 2명 혹은 대부분 낫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1명인 경우에는 지금 이런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되게 되더라도 이 자녀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아용품 시장 자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이런 출산 장려 정책 등이 굉장히 강하고 또 한중 출산 장려 정책이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슈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정부 정책이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국내외 저출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적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 가정의 일도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 부부가 한 명을 낳지 않는다라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표가 점차 나쁘게 흘러가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점차 증가될 것이다 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장주를 기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에 있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 가져가 보시되 2만 3천 원대 라인까지 다시 눌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비중을 좀 더 추가해서 다시 한 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산 엔젤 테마 대장주 꿈비 정부 정책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들어봤습니다. 한 명 내지 두 명 아이에게 더 많은 투자로 유아이용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유아이용품 시장의 전망까지도 말해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고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잔량으로 대응을 해보되 2만 3천 원 눌림이 나오면 비중 확대해봐서 다시 한 번 재전력해보는 것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4천 원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 번 매수 가능하다 앞으로 이런 미디어 업종 수혜가 좋기 때문에 그런 의견 주셨는데 최고가 수익을 15% 달성하고 지금 조정받으면서 다시 밀렸거든요. SMCNC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정확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기술적으로는 그만큼 그 정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MCNC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SM의 자회사고요. 이런 SMCNC나 이런 자회사들이 최근에는 뭐 이런 경영권 이슈 때문에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영권 이슈 속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강화하면 안 되는 부분 바로 엔터주와 미디어주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국내 빅3 엔터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제가 이 이슈가 뜨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이라든지 YG 엔터 그리고 하이브까지 이런 최근에 이슈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YG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YG도 이렇게 경영권 이슈가 있었느냐 그 점에서는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YG가 이런 주가가 견인된 부분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실적이 바로 뒷받침이 되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미디어주, 엔터주들은 미래 먹거리다 그리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뒷받침 되는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치해서 다시 한번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MCNC 종목 자체를 기술적 위치를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강한 수익권을 낸 이후에 눌릴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시 재상승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기술적 위치만 보고 된다면 우리가 두 번의 돌파 시도 이후에 시장에 영향이 있긴 했지만 크게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재매수가 가능한 위치로 아주 좋은 위치에 왔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더 눌리게 된다면 3,800원대 이 라인에서는 좀 더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SM 관련된 경영권 이슈는 아직 끝난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미디어 엔터주들의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성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신다면 이 종목까지 함께 앞으로 흐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권 이슈 외에도 엔터 미디어 업종 실적도 뒷받침되고 미래 긍정적이다 말해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은 매수 유효하지만 3,800원대 라인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마스크 완전에 든 뉴스가 좀 들리고 있는데 대형 화장품주의 강세가 나오며 이 종목도 잘 갈 것으로 말해주셨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약세입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눌렸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강세가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AI 종목군들 그리고 그 이외에는 2차전지 섹터 이런 강한 섹터가 한 가지로만 특히 그 안에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같은 대형주들로만 흐름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흐름이 집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약세가 나왔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이런 시장 속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국내에서 외교 포지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점에 우려가 굉장히 컸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장기적으로 이슈가 크게 나올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이슈로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이런 것들을 면제하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빠르면 20일 전으로 해서 우리 국내 지금 마스크들을 아직까지 쓰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첫 번째로 대중교통에서 아직 실내에서는 해지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일 전으로 해서는 우리가 이 점들을 해지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 두 가지가 이슈를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다시 우상행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체크를 하시고 이 위치는 현재 보유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단기 상승 흐름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2차 전지 로봇 등 1, 2호의 테마가 강하게 쏠리면서 리오프닝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면제나 또 20일 내외로 마스크 완전 해제 제도까지 나온다며 조금 더 보유해보면서 상승세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AS 도와주신 송가란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란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포스코 엠텍입니다. 대표님께서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겠다 말씀하셨고 수익률이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10% 가까운 수익은 냈는데 바로 다음날 올라가더라고요. 일단은 포스코 엠텍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차전지였죠. 2차전지 쪽이었고요. 그런데 2차전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건 뭐냐면요. 많이 올랐습니다. 2차전지가 많이 올랐고요. 2월달, 3월달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관련 소재단이 많이 올랐었고 원재료들 그리고 소부장 관련해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전지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쉬어가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포스코 엠텍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이날 바로 드렸었죠. 상한가 가고 나서 우리 노란톡방에 오시면 트레이딩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날 바로 수익권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시는 건 압니다. 주식시장에서 차트를 보시고 맥점을 잡고 매수 시점을 잡고 매도 시점을 잡고 잡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그 뿌리를 알게 되면 차트를 많이 안 보더라도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고요. 그 뿌리는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상한가 간 종목 말씀을 드릴 때 차트 많이 보지 않았고요. 최근에 2차전지 소재단이 강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장중에 공략이 가능하다.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 먼저 좀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포스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망간 쪽입니다. 망간 쪽 2차전지 안에 양극재 원료로 되어 있는 망간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망간과 더불어서 리튬 굉장히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재단들이 원재료들 많이 뜨고 있지만 최근에 그리고 오늘장도 그렇고요. 외국인의 수급, 시장 외국인의 수급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린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를 끌고 가는 종목들도 오늘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은 눌림이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눌림이 나오는 상황을 기다려 보려면 우리가 이제 오늘장에 미중씨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미중씨가 어떻게 또 낯사기 전일자에 사실 2%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또 월요일장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쉬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오늘장에 보유하신 분들은 빠르게 수익실을 하시는 걸 수익실은 아마 이번 주에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갈 때 제가 AS 다시 한번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재공략 시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한 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5%를 말씀을 드렸다면 10%로 상향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시점은 지금 차트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미국 상황에 맞춰서 미 증시 상황에 맞춰서 공략하신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업종이 너무나 많이 상승했다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포스코엔텍 소재단 망간 생산 종목으로 추천해 주신 종목으로 다음 날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눌림 나올 것을 염두해 보면서 수익실은 의견 주셨고요. 오늘 밤 뉴욕 전시 흐름 체크하고 다음 주 시장 2차전지 종목에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과 포스코엠 때 만 원까지 내려오면 재공략 가능하고 목표 수익률 10%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3일에 매수했던 라파스 의료기기 관련 종목입니다. 화요일부터 장중의 14% 강세 나왔고요. 수요일도 강세를 보이고 오늘도 또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어떠한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오늘 시장이 빠지는데도 4% 이상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라파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마이크로 리들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머리카락보다 얇은 주사바늘이죠. 그래서 이것을 패치 형태로 부착을 시켜서 나중에 이게 상용화가 되면요. 병원에서 우리가 주사를 맞지 않고 주사 패치를 붙이고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흡수율도 빠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알약으로 먹는 경구용 알약보다도 흡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라파스가 기존의 시세를 받았던 게 바로 코로나 시대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백신 관련해서 마이크로 리들이 떴었고요.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2월 중순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날 제시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물량 매집이 들어가게 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자에 양봉이 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자에도 한번 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약을 하실 때는 지금 최근에 바이오 쪽이 다시 한번 조금씩 수급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공약을 좀 하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목표가는 이미 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진 않겠고 스윙즈로 편안하게 공약하시면서 수익 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라파스 마이크로 리드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조사를 맞지 않고 패치를 붙일 수 있다 말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가상으로 양봉이 나와서 월요일도 상승 기대해 주셨고요. 송관환 대표님과 비슷한 관점으로 바이오에 수급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 주시면서 스윙즈로 공약해보자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7일 매수했던 에코프로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나와서 새로운 전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포스코엠 때가 비슷한 기조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계속 에코프로를 말씀드릴 때요.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 공매도 관련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데이터가 공매도 잔고 금액,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잔고 금액입니다. 최근에 공매도 잔고 금액이 많이 늘었고요. 20% 이상 올랐던 상황, 그리고 오늘자에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시면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딱 좋아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매도가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매크로적인 부분,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잡고 공약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전지 쪽에 대한 관련주들의 밸류가 많이 좀 올랐었고 주가는 실적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이미 에코프로 관련한 종목들은 그것과 다르게,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2차전지 말고 다른 섹터를 좀 골라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이 2차전지 아닌 다른 테마주들, 다른 섹터들을 골라내고 있는 작업을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좀 공약을 좀 해보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2차전지 이외의 관련주들은 제가 오늘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무료방송에서 그 전략을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오늘 5.66% 밀리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공매도 차익 시련으로 주가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말해 주시면서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으로도 양지수 밀릴 경우 매도는 더 이어질 것으로 이런 부분 체크포인트로 잡고 대응해야 한다 말해 주셨네요. 이제는 2차전지에서 다른 섹터로 눈을 돌려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8시 이창영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송그란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주로는 아가방 컴퍼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비슷한 저출산 관련주네요. 아가방 컴퍼니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통적인 저출산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꿈비가 있겠는데요. 이런 정부 정책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장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대장주가 어느 정도 지금은 가을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여기에서 대장주가 고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섹터 자체를 놓고 그냥 두고 보기만 할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출산 섹터가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고 보지만 이런 대장주가 그대로 에코프로 흐름처럼 계속 그렇게 강하게 갈 것이다 라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신규로 어느 정도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아가방 컴퍼니 같은 대장주에서 좀 더 흐름이 나오지 않은 아직 이런 밸류가 높지 않은 종목이나 회사들을 여기서 우리가 더 챙겨서 가져가 본다면 지금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서는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에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2022년 같은 경우에 출산율 같은 경우에 학계 출산율이 0.78입니다. 이 0.78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부부가 한 쌍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한 쌍의 부부가 한 명도 낳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바로 0.78명을 낳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OECS 국가 중에서 학계 출산율은 2013년부터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4년까지 출산율이 0.7명까지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상황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이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초반에 꼰비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우리가 출산수는 줄어들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지원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23년만 예로 들자면 23년 저출산승의 예상은 전년 대비해서 23% 즉 7.4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다자녀 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연령 기준을 18세로 높이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가격 부분을 충분히 여기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충분히 접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초가 이하로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700원, 목표는 10%, 손절가 3,900원에서 목표가 10%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송그란 대표님의 전략주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주였습니다. 저출산 추세로 정부 지원에 이어질 것으로 이런 정책 관련주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대전주 꼰비가 고점에 있는 만큼 바르게 더 올라갈 여력인 관점으로 아가방 컴퍼니 추천 주셨습니다. 목표 순위 10%, 목표가 4,700원에 손절가 3,900원 가격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힌트를 들으면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주세요. 일단은 힌트는요. 사실 폴리실리콘 제조기업이라고 하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경쟁기업 하나 솔루션이 인적 분할로 인해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경쟁기업이 이 기업을 우리가 외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공약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눈에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공약을 하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오늘 무료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또 수익을 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목표 수익률은요. 기존의 포스트가임텍 같은 경우 5%를 잡아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10% 정도 보고 가기 때문에 이 수익률과 전략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방송 오셔서 많은 전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만 몇 주 동안 추천 주시다가 테마가 바뀌었습니다. 신재생 태양광 관련 주로 폴리실리콘 제조 기업으로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현재 시장에서 공약 가능하다. 목표 수익률 10%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직후이죠. 또 오늘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려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전략주의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나요? 사실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좀 힘들 겁니다. 제 예상에도 힘들 것 같고요. 터프한 시장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힘든 시장 안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있으실 거고 많은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종목들을 어떻게 또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맥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도 간략하게 꿀팁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무료 방송 오셔서 많은 꿀팁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도 힘든 시장에 예상되는 가운데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창윤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もoj